기원전 334년 할리카르나소스 전투에서 승리한 알렉산더는 산악지역인 리키아와 팜필리아 평원으로 전진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당초 계획하였던 페르시아 함대의 무력화를 위해 해안도시들을 차례대로 지배해 나갔고 팜필리아에서부터는 페르시아가 주요 항구를 보유한 해안이 없어 알렉산더군은 내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리키아는 알렉산더가 도착할 당시의 약 1,000년 전인 기원전 15-14세기에 아나톨리아에서 번성한 국가였습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의 안탈리아주와 물라주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중해와 경계를 이루었으며 또한 일부 내력은 현재 부르두르주에 해당됩니다. 리키아 국가는 고대 이집트와 히타이트 제국의 후기 청동기 시대 기록으로 역사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대 리키아인들은 초기에 루비어를 사용했는데 철기 시대에 접어들어 페르시아로 강제 흡수된 이후 페르시아어가 아닌 루비어의 후대 형태인 리키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리키아는 줄곧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으며 전쟁이 일어날 때면 페르시아 군으로 참전하며 싸웠지만 제국이 그리스 연합에 패배했을 때면 간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했던 아테네는 짧은 시간 동안 리키아를 지배하였고 이후 리키아는 아테네로부터 분리독립을 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키아는 또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알렉산더가 도달하기 전에는 카리아의 마우솔로스에게 진압되어 다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군대를 제압하면서 아시아의 영토를 차지함에 따라 리키아는 마케도니아 패권 아래에 종속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입되고 리키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희박해짐에 따라 리키아는 마케도니아 아래에서 빠르게 그리스화 되었으며 리키아어는 비문과 주화에서 사라졌습니다. 기원전 333년 리키아와 판필리아 평온을 지나 내륙으로 향한 알렉산더는 피시디아 지역 내 독수류의 둥지로 알려진 테르메소스에 도달했습니다. 피시디아는 판필리아의 북쪽 리키아의 북동쪽 그리고 프리지아의 남쪽에 위치한 고대 소아시아 지역으로 대략 오늘날 터키의 안탈리아 주에 해당됩니다. 피시디아 지역의 정착지들로는 안티오크, 크렘나, 사갈라소스, 테르메소스 등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고대 피시디아의 조상들은 기원전 14세기 이전부터 히타이트 기록에 등장했는데 당시 피시디아는 아르자와라고 불렸습니다. 기원전 333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판필리아와 피시디아 지역을 거쳤는데 당시보다 1천 년 전 고대 시대 때는 판필리아와 피시디아의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판필리아의 사람들이 거주하던 초기에는 그리스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식민지가 되었고 자신들보다 문명의 빠른 문화를 흡수하면서 비옥한 영토와 결합하여 내륙 지역에서는 주변 이웃 국가들보다 더욱 문명화가 되었습니다. 반면 피시디아는 거친 산악지역에 위치하여 외부의 권력이 지배하기에 가장 어려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피시디아는 고대 아나톨리아의 오리엔트를 지배했던 히타이트 제국과도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지역으로 호전적 성격으로 인해 주변 리디아인들과도 교류가 없었습니다. 피시디아의 도시들 중 오늘날까지 가장 잘 보존된 도시로는 타울루스 산맥 솔리모스산 남서쪽에 1000m 이상의 고도에 세워진 테르메소스가 있었습니다. 테르메소스에 대해 알려진 역사는 기원전 333년에 알렉산더가 도시를 포위했던 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도시를 독수리의 둥지로 비유하였고 또한 알렉산더가 정복하지 못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현지인들로부터 거짓 정보를 들어 내륙으로 접근하기 쉬운 길이 아닌 테르메소스 바로 옆에 있던 길을 해치고 나아가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는데 분노에 사로잡힌 그는 테르메소스의 주변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테르메소스 도시를 둘러싼 천연장막들은 적은 군사로도 쉽게 방어할 수 있는 요새였고 알렉산더는 도시를 함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대신 북쪽으로 전진하여 사갈라소스의 분노를 퍼부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의 항구들과 사갈라소스를 점령하며 아시아의 안쪽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프리기아의 수도 고르디온과 관련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리기아의 전설에 따르면 왕국의 왕이 없던 오랜 옛날 테르메소스의 신탁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전해졌습니다. 테르메소스의 우마차를 타고 오는 자가 왕이 될 것이다. 시골 농부였던 고르디오스는 그의 아들 마이더스와 우마차를 타고 테르메소스 성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그가 바로 신탁에서 말한 왕이라 기뻐했고 고르디오스는 프리기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고르디오스의 아들 마이더스는 부자로 소문난 마이더스의 손 단어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후 고르디오스의 왕위를 물려받은 미다스는 아버지와 함께 타고 온 우마차를 프리기아의 신 사바지오스에게 바쳤는데 이때 사바지오스 신전의 신관들은 이 우마차를 신전 기둥에 매우 복잡한 형태로 묶으며 그 누구도 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르디오스의 우마차를 묶은 복잡한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된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알렉산더가 프리기아로 진군하여 수도 고르디온에 도착한 후 전설을 듣고서 이 매듭을 푸는 데 도전했습니다. 평소 전투 능력도 뛰어나지만 머리도 좋다고 알려진 알렉산더는 고르디오스의 매듭을 풀려고 노력했으나 매듭은 워낙에 복잡하고 정교하게 묶여있었고 화가 난 알렉산더는 어떤 방법으로 푸는지 상관없다고 선언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칼로 매듭을 잘라 매듭을 푸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신탁대로 아시아의 왕이 되어 인더스강까지 진군했지만 매듭을 정상적으로 풀지 않고 칼로 끄는 탓에 사후 그의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학자들은 알렉산더의 고르디오스 매듭 이야기를 알렉산더가 소아시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만든 선전의 일종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한편 알렉산더를 유일하게 괴롭혔던 페르시아의 장군 맴논은 기원전 333년 여름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고 그의 아내 바르신에는 훗날 알렉산더와 결혼하였습니다. 맴논을 잃은 다리우스 3세는 이제 직접 전장에 출진하여 23살의 알렉산더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내륙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점령에 실패했던 테르미소스와 유명한 일화인 고르디오스의 매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